디아나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면서 불쑥 결혼도 다가왔습니다 180cm에 가까운 큰 키 때문에 신랑감을 구하는 데 애를 먹다가 결혼했는데 문제는 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일을 하려 했던 그녀는 시어머니와 결혼 직후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14년을 살았습니다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왕 Reagan 이혼을iosis饱며 피지나..." Cause tomorrow onwards, you should not be here. I had, what you call it, I never been out of my family. That is, my house and my job. These was the only things that I knew. And I was completely terrified. I said, how am I going to survive on my own? So on Sunday, I left the house at 8 o'clock. 출퇴근 때 스쿠터를 탔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익숙했던 그녀는 홀로 전국일주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토바이 타는 남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이젠 오토바이를 타러 몰려드는 여성들의 맏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통해 마치 가족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들과 여성 failed. 남은 여성과 여성은 forgiving 있다. Non이 옳다. 그가 저와는 여성의 생활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가, 이게 자신의 여성과 여성은, 그는 여성은 여성과 여성의 여성. 그가 쌓여지 않아서. 그냥 여성은 여성의 여성과 여성은.